야, 제가 봤을 때 체감상, 이게 체감상이 아니라 정말로 여기 한 수만 명이 계시는 것 같아요. 그쵸?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을까요?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심지어 난 몰랐는데 저도 오기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고모래 식구들도 여기 와있다고 하더라고요. 실제로 우리 고모래 식구들도 여기 와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진짜 이 송도 월드 푸드 페스티벌이 앞으로도 잘 정착이 돼서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 될 것 같습니다.